새로운 집은 갑니다. 여기는 ing로 바꿔줘야 돼요. 브로클린 브릿지가 주어 동사가 되는 거고 콤만 보이지 문법적인 구조로 본다 그러면 분사 구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워는 우뚝 솟아 있다라는 요는 자동사 이기 때문에 능동이 그냥 들어가요 수동이 안되니까 그러니까 이스트 리버 위로 우뚝 솟아 있으면서 이렇게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형용사처럼 우뚝 솟은 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이스트 강 위로 우뚝 솟은 브로클린 브릿지는 뉴욕의 뉴욕시에 유명한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nowadays 요즘은 many people take it for granted. 그랜팅이 아니라 그랜티드에요. 오른쪽에 쌤이 정리해놨지 수거야 당연하게 여기다. 자 많은 사람들을 그거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back in the 1800 과거 1800년대에는 it was something 그것은 무언가였습니다 자 여기는 대시 하나 생략되는 거고 이렇게 꾸며 들어가야겠죠 명사가 명사를 이렇게 꾸미지는 못하니까 대절을 만들어서 꾸며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오직 꿈만 꿨던 거고 동사니까 dreamt ing가 없이 dream ed를 붙여도 되는데 그냥 dreamt 라고 해도 돼요 사람들이 오직 꿈만 꿨던 거지였습니다 더 브릿지 컨스트럭션 자 그 다리의 구조 건설은 커스 이건 과거 시제 동사다 more than 320 million in today's money 오늘날의 돈으로 백만 천만억 3억 2천만 이상의 돈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the lives of over two dozen people dozen은 10이니까 24명 이상의 사람들의 목숨이 비용이 들었습니다 in particular 특히나 the family in charge of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를 책임진 가족은 paid a high price 높은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높은 희생을 치렀다는 얘기에요 동사인데 또 동사 있으면 안되겠죠 to 목적 to create the impressive bridge we all know and love today 우리 모두가 알고 오늘날은 사랑하고 있는 그 인상 깊은 다리를 만들기 위해 this is the story of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of how the roblin is built 여기 접속사니까 의문사는 다 접속사에요 여기 주어 동사 자리가 되야 되는 거 building이 아니라 built가 되겠지 그 로블린 가문이 브루클린 다리를 건설했던 방법에 어떻게 건설했는지의 이야기입니다 in the 1800, 1860년대에는 the populations of Manhattan and Brooklyn 맨하탄과 브루클린의 인구는 복수죠 was가 아니라 war가 되어야 겠다 war rapidly increasing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so was the number of commuters between them 그것들 사이에 그것들 사이에 맨하탄과 브루클린 사이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여기는 이거랑 똑같아요 so am i 나도 그래 숫자도 그래 이 넘버가 주어가 되는 거야 thousands of people 수천명의 사람들이 took boat and ferries 보트와 페리를 탔습니다 across the east river everyday 매일 이스트강을 가로질르는 이런 보트와 페리를 탔습니다 그러나 these forms of transport 이러한 형태의 운송은 불안정했고 종종 멈추어졌습니다 a&b에요 by bad weather 나쁜 날씨 때문에 여기 a가 이쪽이어도 되겠다 이쪽으로도 가도 되고 일로 가도 되고 뭐 상관없겠다 many new yorkers want to have a breeze 그래서 많은 뉴요커들은 다리를 원하였습니다 가지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여기는 근데 have가 이거 사역이 아니에요 이렇게 꾸며 주는 거야 동사는 안되겠고 connecting 자 맨하탄하고 브루클린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다리를 가지기 원했습니다 because it would make their commute quicker and safer 그것이 5형식 동사죠 3이라고 하자 1번은 여기 있으니까 2번 자 그들의 그 출퇴근을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었기 때문에 unfortunately 불행히도 because of the east river's great winds and rough tide 그 이스트강에 큰 폭과 그리고 거친 물살 때문에 it would be difficult 그것은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이게 가주어 진주어가 되겠지 툴을 넣어 줘야겠죠 그래서 그것 위에다가 어떤 것이라도 건설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스트강 It was also very busy river at the time 그리고 그것은 또한 매우 바쁜 강이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그래서 수백 개의 배들이 지속적으로 그것 위에서 이스트강 위에서 항해하는 하면서 문법적 구조는 위드분사구문이고 앞에 있는 이게 주어가 아니겠죠 세일링으로 바꾸고 이거는 자동사야 그 다음에 이게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꾸며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사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여기까지